은행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돈도 막 다 쓰고 그랬거든요. 저도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. 그럼 감사합니다. 새겨 들을게요. 이거 왠지 효미 씨가 얘기하면은 더욱더 어린 걸 알잖아요. 그런데도 새겨 듣게 되죠. 새겨 듣게 되죠. 내공이 있어요. 아니 근데 이제 시스타에서 딱 각자 개인 수입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CF도 많이 찍고 얼마 전에 보니까 보라는 무슨 철분제 CF를 찍었더만 여자들이 먹는 거. 저랑 저 그거 할 때 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개인 수입이 조금 방송을 좀 덜하니까 수입이 어때요? 저는 팩처링과 그게 있으니까 언니가 좀 저희 중에 좀 따지면 1등이고요. 나머지 사는 비슷비슷해요. 아 그래요? 소유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악적으로 아 그래. 진짜 알잖아. 돈 얘기 나오니까 싸이 이렇게 미소가 아 그래. 이번에 제일 크게 몰리고 있어요. 지금. 혹시 통장 몇 개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? 펀드 뭐 이런 거? 막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못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한 통장에 다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나눠서. 뭐 적금도 들고. 네.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막 짠순이까지는 아니고요. 쓸 땐 다 쓰는데 좀. 솔직히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뭐 진짜 계약이 끝나고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아두는 거죠. 근데 저 나이 때 그렇게 반을 이렇게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. 그게 불가능한 거죠. 23살 때는. 지금 이 나이인데도 아직 신상품 보면 막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. 안 사고 싶어요. 이것저것 막. 언니랑 저랑 그러니까. 관심 없어요? 네. 좀 별로 관심 없어요. 신상품. 그러니까 옷이나 패션 이런 데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. 비싼 거 싫어해요. 명품.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럼 두 분 뭐 이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비싼 거? 큰 거? 언니랑 저랑 보라 언니 같은 경우는 집을. 사드렸어. 부모님한테 같이 보태서. 사실 오늘 가장 강력한 풍문은 정웅이 씨. 아우 어떡해요. 소름 끼치는 살인마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. 정웅인 사실은 민중국보다 더 악질이다. 대학 시절에 후배들을 너무 괴롭혀서 특히 신동엽을 너무 괴롭혀서 신동엽이 동아리를 뛰쳐나갔다. 이제 올 게 왔어요. 드디어 왔어요. 이제. 아니 그래서 아까 되게 인사하러 가자니까 떨었구나. 네. 떨었구나. 정우윤 씨 이제 정우윤 씨의 실체를 방송에서 낱낱이 사실 정우윤 씨가 예전부터 서울예정 공포의 선배로 말이 많았었어요 아니 제가 그 재욱이도 때리고 이렇게 또 안재욱 씨도 이렇게 하고 안재욱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막 했었죠 네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서울예정에 팔고 왔걸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실은 동협이에 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서클이 있었어요 서클의 회장이었고 어떤 서클이었나요? 어떤 서클이였나요? 프라나라고 공연 예술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하는 아크로바티, 무용, 쿵푸 배우고 뮤지컬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서클이에요 근데 왜 들어봐요? 전혀 한 번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봐요 스나도 한 번도 왜 들어봐요? 말씀을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8, 9학번이니까 9, 9학번 후배가 들어왔어요 이제 모집을 했더니 많이 모였죠 첫날부터 강도로 푼 훈련이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아 다리 혹시?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다리를 양쪽에서 두 명이서 양쪽에서 두 명이서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? 네네 기욱기욱콜인데 거기에 이제 한재욱 씨가 어 여기 이제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들어서 나는 뭐 저는 땀 흘리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운동을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어 여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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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딱 들어가서 첫날 이렇게 갑자기 하더니 다리를 이렇게 찢는데 이게 그냥 저는 별명이 90도 클럽이에요 왜냐면 다리를 벌리면 90도 이상 안 벌어져요 근데 진짜 진짜 이걸 180도까지 아니 근데 저는 아 계속 너무 아파 아파 어 됐어 됐었는데 계속 밀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 써요 아 진짜 180도까지 다요 다가 다가